작품이 너무 커가지고 창고 벽 쪽에다가 방치해 뒀는데 너무 커서 한두 사람 가지고는 힘이로 부족해 온 거에요 이것도 십자가를 형성화 시킨 곳에서 뼈 뼈를 시리즈로 이렇게 해서 이것도 화강석 작품이에요 한 30년 된 작품이네요 큰 작품이에요 가로 폭이 다 1m가 훨씬 넘기 때문에 무거워가지고 운반이 불가능 너무 무거워서 그래서 창고 앞에서 이게 방치되어 있는데 오랜만에 카메라를 좀 카메라를 세트를 받았네요